다음으로 BC 3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유클리드를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일강 하류의 지중해면에 있는 항구도시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개척한 기획도시입니다. 유클리드는 지금 우리에게 논리수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명한 원론 13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연역체계로서의 기하학을 처음으로 확립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기하학뿐만이 아니라 수론에 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인수분의 정리, 산술의 기본정리로 알려져 있는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고부로 순서를 무시할 때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산술의 기본정리를 증명하고 또한 소수가 무한히 많음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는 BC 250년경 이태리 남부 시실리 섬의 도시국가 시라큐사의 알키메데스입니다. BC 약 250년경에 활동한 분이고 현재 과학사가들에게는 응용수학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분의 업적은 무한개념을 이용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고 원의 넓이, 공이나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근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서 현대 적분의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하였고 지렛대의 원리를 찾았으며 또 포물경과 투석기 등을 발명한 엔지니어이기도 하였습니다.